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탁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예천양조를 형사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예천양조도 이렇습니다. 고소예고에 반격에 나섰다. 진실을 밝히겠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 간의 법적 진실 공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뉴 에라 프로젝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 문제에 나서고 있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다. 꼼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영탁에게는 세 군데의 관계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속사가 있습니다. 밀라그로라고 하는 원 소속사가 있고요. 뉴 에라 프로젝트는 미스터 트롯의 경연 이후에 1년 6개월간의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기획사예요. 말하자면 활동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공연이나 방송활동 이런 거에 대한 1년 6개월 동안의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한 회사가 뉴 에라 프로젝트인데 뉴 에라 프로젝트는 TV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TV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률 대리인이에요.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 대리인데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영탁을 관리하는 관계자가 기획사나 소속사 그리고 법률 대리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밀라그로라든가 아니면 법무법인 세종이야 되는데 뉴 에라 프로젝트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가 돼서 나서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속셈이나 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영탁은 뉴 에라 프로젝트와 기관제 매니지먼트가 다음 달 9월 12일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토레스 탑6와 TV조선 뉴 에라 프로젝트와 재개약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약을 하느냐 말하자면 어제 17일이죠.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발표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주장하는 예측 양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예요. 형사고소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뉴 에라 프로젝트는 물리적으로 이 소송을 끌어갈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9월 12일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밀라구르라고 하는 소속사도 아니고 법무부인 세종도 아닌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법적 싸움의 주체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 법률 싸움은 오래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소송하고 법적 다툼이 될 경우에는 법무부인 세종이 하긴 하지만 이 뉴 에라 프로젝트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예천 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 부당 행위를 인내해왔다. 영탁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영탁과 영탁은 상표 관련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관계 안내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또 아티스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끝까지 말하자면 이런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 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올바른 사실관계를 알리고 영탁의 피해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영탁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뉴 에라 프로젝트는 영탁과 9월 10일 이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갖자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따지면 뉴 에라 프로젝트는 공연 관련, 방송 관련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이고 권리적인 부분은 밀라그로라고 하는 소속사나 아니면 법무법이 세종이 해야 할 일을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제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말하자면 계약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영탁 같이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탑6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탁도 이렇게 같이 간다. 재계약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뉴 에라 프로젝트는 이렇게 지금 뉴 에라 프로젝트가 주장했던 대로 영탁의 피해 회복, 법적인 회복, 법률 다툼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도 후면 이제 남남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뉴 에라 프로젝트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어제 법적 대응을 발표한 것은 영탁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라든가 아니면 함께 가기로 했으니 탑6 나머지도 뉴 에라 프로젝트와 다시 재계약을 하자. TV조선과 재계약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속셈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어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 밀라그로라는 소속사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법무법인 세종,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세종 법무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법적 다툼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형사 고소한 것도 아니에요. 형사 고소키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뉴 에라 프로젝트는 영탁의 계약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주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뉴 에라 프로젝트가 주장하는 영탁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법적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됐느냐는 부분을 엄밀히, 면밀히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뉴 에라 프로젝트, 말하자면 TV조선은 영탁과 계약 이후에도 함께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이미 재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뉴 에라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스터 트롯의 탑6 다른 트롯맨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탑6도 뉴 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어제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 해석인가요? 저는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 뉴 에라 프로젝트, 말하자면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뉴 에라 프로젝트가 영탁의 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냐 만약에 재계약이 9월 12일 날 하지 않아도 뉴 에라 프로젝트는 영탁의 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줄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사고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영탁이나 법무법인 세종, 법률 대리인이죠 아니면 밀락으로 오라고 하는 소속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뉴 에라 프로젝트, 말하자면 1년 6개월간의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뉴 에라 프로젝트가 말하자면 TV조선이 이런 걸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영탁을 보호하겠다 끝까지 싸워주겠다 그래서 예천양조의 잘못된 점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이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뉴 에라 프로젝트가 또 다른 어떤 의지,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영탁에 대해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속셈, 또 다른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은 진실 게임이고요 공방이고 이 어제 발표를 통한 또 다른 이면의 어떤 속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또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예민한 게 미스터트러스 탑6가 TV조선과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방송과 가요계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런 초미의 관심사 속에서 뉴 에라 프로젝트가 어제 예천 양조와 갈등 상황에서 영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형사고소하겠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엉뚱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여서 뉴 시장터가 이 부분을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 시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 시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